쌩짱하트지원 님께서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연주가 찾아왔어요 뽀뇽뇽뇽뇽 으응응 고기 고기 이렇게 악센트가 너무 웃기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니 이 꺾는 게 너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니? 아기 물고기 아기 물고기 아기 물고기 아이고 너무 웃겨서 읽기를 못하겠는데 다시 아기 자